자, 그러면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프린터님 정말 노래도 잘하시고 메블쇼에는 한번 나오셨죠? 메블쇼는 자주 나오셔서 아, 자주 나오시네요 우리 프린터님과 함께 오늘 뭐 팝송을 배운다고요? 그렇죠. 팝송으로 영어를 배우는 거죠 금요일날은 뭐야 녹방으로 붙이는 게 좀 아쉬워서 생방으로 한번 해보죠 아, 그렇습니까? 동프로 노래를 좀 배워야 되겠더라고 아니, 아니 배운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 프린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프린터님 아니, 프린터님은 가수시죠? 네, 10년 전에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수를 데뷔했습니다 네, 위대한 탄생 한국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2011년 아, 가수 하시러 오신 거구나 네네네 지금은 뭐 방송인으로 이렇게 맞아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영어 강사? 영어 선생? 오게 됐네요 직업이 많아요 영어 가르치기도 하고 방송도 하시고 지금 EBS에서도 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키즈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분장도 하고 막 그렇게 저하고 방송에서 한번 만났나요? 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주식 관련해서 한번 나오신 것 같은데 주식 관련은 안 나오셨어요? 개미네 둔도 안 나오셨어요? 네네네 아, 넉땅한 얘기도 난감하게 만드세요 자, 우리 프린터님과 함께 오늘 그러면 팝송을 통해서 영어를 배워보는 시간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어떤 팝송으로 오늘 가르쳐 주십니까? 오늘은요, 일단은 일단은 지금 조금 풀고 있잖아요 사회의 거리두기 같은 거 아, 거리두기가 풀리고 있죠 네, 그래서 뭐 회식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게더링, 모임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반 많은 분들이 노래방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노래방 약간 단체로 부를 수 있는 곡 아, 오케이 그런 걸 갖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같이 여럿이 손잡고 부를 수 있는 노래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퀴즈 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퀴즈는 퀴즈요? 퀴즈에 2002년 이정향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영화로 외할머니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죠 유승호의 데뷔 작품 이 영화 제목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었을까요? 아, 이게 한국말로 집으로 가는 길 맞아요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인가? 집으로, 세 글자 아, 집으로 가는 길은 다른 영화구나 집으로, 맞아요 집으로, 집으로 네,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었을까요? 집으로 어떻게, 아, 영어로 번역하면 심플한 거 아닙니까? 심플할 수 있죠 고홈 고홈 집으로 가 아버님 집으로 가구나 투홈, 투홈 투홈 좋아요, 좋아요 나 아니에요 조금 힌트를 드릴까요? 뭐 일단 집은 홈, 맞아요 홈 으로 라고 하면 뭐 투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그 가로 를 집어넣으면 으로 가는 길 라고 하면 더 로우 투 또는 더 웨이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홈이랑 더 웨이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웨이 홈 더 웨이 홈 정답입니다 아, 이게 너무 심플하게 배워도 이렇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그렇게 접근하는 거 아니요, 오늘 노래하기로 했잖아요 영화 얘기를 할 때 네네, 맞아요 그래서 준비한 게 주제가요? 이제 시골집 뭐 시골길 고향 가는 감성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노래 한번 갖고 왔습니다 바로 Take Me Home Country Road 인데요 저 노래 많이 들었잖아 그렇죠 존덴버 맞아요 존덴버 기억나? 알죠, 알죠 기타 치고 70년대 노래이죠 이게 험한 세상의 날이래 그거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안 살만의 아픈 그림으로 진행해 주세요 원래 이래요 원래 이름이 이 사람이 헨리 존 도이신델피라는 이름으로 탄생을 했어요 태어나는데 이제 뉴멕시코주에 태어났는데 콜로라도로 이사 갔어요 콜로라도 콜로라도 주를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덴버 그렇죠 맞아요 수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즘 뜬대요 콜로라도 덴버 아, 그래요 젊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거기 가서 환경이 좋잖아요 거기서 살고 싶다고 맞아요 자연이 굉장히 어마어마하잖아요 산맥도 굉장히 많고 아, 그래서 그냥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한 거예요? 네네 존 덴버 그래서 60년대부터 그 스테이지 네임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전원주 씨라고 네네 원주 에이, 그거 본명일걸 본명 아니야? 아, 전원주 원주 원주 명예시민이에요 와우 아, 그래? 아, 그래? 아, 재미네요 아, 그럼 최고람 씨는 불암산 저거 네, 그래서요 존 덴버 씨는 덴버 씨 때문에 그 이름을 지었고 맞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가수로 활동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가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country roads take me home to the place where I belong 웨스트 버지니아 마운틴 마마 take me home country road 인데요 아, 저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의 국회의원 한 사람이 굉장히 지금 곤란해요 조 맨친 아, 맨친 네 가사 단어들은 참 쉽다, 그죠? 그렇죠 네 근데 먼저 들으면 약간 어떤 단어이지 어떤 내용이지 막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설을 해보면 좋습니다 시골길 집에 데려다줘 내가 속한 곳으로 웨스트 버지니아 마운틴 마마 집에 데려다줘 시골길 인데요 마운틴 마마는 뭐예요? 마운틴 마마는 이제 영어로는 이 nature, 자연을 그 성이 없잖아요 근데 원래 여자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mother nature 이라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마운틴 산도 약간 엄마 같은 향이 있는 것처럼 몰랐죠 대자연 뭐 이런 몰랐죠, 마운틴 마마 저요? 마운틴 마마를 모르고 그냥 마운틴 마마는 흥얼거렸는데 저런 의미다 아이고, 저는 알았죠 알았어요? 네, 마운틴 마마 대자연 같은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웨스트 버지니아도 본인도 가본 데가 아니었대요 작곡하는 분들이 이제 엽서 사진 같은 거 많이 보고 나서 너무 멋지니까 너무 멋지니까 가사로 한번 집어넣기도 하고요 웨스트 버지니아가 어디쯤 있는 거예요? 버지니아의 서쪽이죠 맞아요 그럼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충 위치가 DC쪽이에요 동부쪽 동부인데 이게 에팔레치안 에팔레치안 산맥이 있잖아요 와 그렇죠? 에팔레치안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왼쪽에 있는 버지니아의 왼쪽 버지니아의 왼쪽 큰 주는 아니죠 큰 주는 아니에요 콜로라도에서는 꽤 먼 거리죠 콜로라는 거의 서쪽이고 그래서 오늘 집중할 가사 가사입니다 바로 Take me home 인데요 Take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Take me home 을 한번 보면 나를 데리고 가 집으로 데려다줘 일수도 있고요 Take you home 너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Take를 다시 한번 더 보면 가지고 가다 받다 잡다 타다 보다 섭취하다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Take 가수도 있고 Take는 영화도 있고 Take out 포장도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타다 를 한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How did you get to work? 많은 분들 벌써 출근했거나 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여쭤볼 수 있는데 어떻게 출근하셨어요? 라고 하면 바로 나는 버스를 탔다 I took the bus 하면 되는 거죠 과거형으로 그리고 이제 현재 present tense 를 하면 How do you get to work? 라고 하면 어떻게 출근하세요? 라고 하면 I take the bus 버스를 탄다 를 하면 되는 거죠 주로 그냥 버스 그러죠 아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 버스 간단하게 I take the bus Take 쓸 때랑 get 쓸 때랑 약간 헷갈릴 때가 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원래 그냥 헷갈려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구분을 잘해서 써야 되는 겁니까? 조금 알아야 되는 점이 이제 테이크는 가져간다 근데 게스는 얻었다 같은 느낌 그러니까 주는 거 아닌가요? 테이크 더 버스 하는 거는 일상적인 표현을 할 때 어떻게 출근하는데 I take the bus 이렇게 하고 오늘 어떻게 했니? 그럴 때는 I got on the bus 리얼리 오늘 그걸 이제 get on the bus 그렇죠 이렇게 리얼 시추에이션에 대해서 그런 어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오 maybe 그럴 수도 있어요 got on the bus I get on the bus 탄다 내가 지금 타고 있는 그 상황 그렇죠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 I take the bus 주로 버스를 탄다 지금 버스 타고 있다 I'm getting on the bus 브라보입니다 다른 테이크도 있는데요 테이크는 받다 랑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받다 받다 이제 카드 되나요? 라고 하면 Do you take credit cards?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take credit cards 네 주로 많이 쓰죠 저거 그렇죠 사랑받는다 할 때도 테이크 써도 돼요? 사랑받을 때는 이제 receive 테이크는 안 되고 그렇죠 애매하죠 사랑은 리시브로 받는 겁니까? 그렇죠 receive I receive your love I want your love 원하다 받고 싶다 I want your love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신가요? 뽀뽀 받는다는 네? 뽀뽀 받을 때도 리시브 해요? 뽀뽀? 음 receive your kisses I want your kisses 뽀뽀 받았다 I got I got kisses 아 이거 헷갈려 좀 헷갈리나요? 아니 어디서 get take 리시브를 써야 되는지가 난 뽀뽀 받는다면 우린 다 받는 거잖아요 근데 뽀뽀도 받아 봤니? 뽀뽀를 하는 거지? 아 이 젠더 감소 맞아요 하는 거네요 하는 거네요 뽀뽀 하는 거야 키스가 동사 아니야? 그렇죠 키스도 명사일 수도 있지만 내가 자고 있는데 I kiss you He gave me a kiss 아 그렇게 하나? He gave me a kiss 또는 He kissed me 그러니까 동사는 그렇게 쓰죠 아 He kissed me? 네 뭘 키스를 바꾸고 주고 해 그냥 키스한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take는 키스는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지 그렇죠 이제 키스하기 전에 데이트 신청을 해야죠 그래서 언제 한번 데이트 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 여기서도 take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줄 수 있나요? 김 프로님 가셔야죠 이런 건 네가 좀 해봐 다시 보여줘 다시 보여줘 can I take you out sometime? 맞아요 그 억양도 너무 좋았어요 느끼하다 김 프로님도 한번 해주세요 우리 굉장히 사무적으로 나오지 언제 한번 데이트해도 될까요? 독일식입니다 can I take you out sometime? 약간 런던 쪽 약간 런던 쪽인가요? 런던 쪽은 뭔가요? 영국식은 뭐 영국에서 좀 오래 사셨어요 아 그래요? 올해 뭐 살짝 살짝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또는 뭐 이제 친구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죠 이제 he took me out 라고 하면 과거형으로 데이트를 어디로 갔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he took me 홍콩 이렇게 해도 됩니까? 네네 he took me to 홍콩 he took me to the restaurant 뭐 그렇게 홍콩 앞에는 투를 좀 붙여야 됩니까? 그렇죠 네네네 어디 가든 네 투 에브리타임 뒤에 맨 끝에 붙여도 될까요? 에브리타임? 응 어떻게요? he took me to 홍콩 에브리타임 네네 좋아요 매번 홍콩으로 갔다 알겠습니다 데리러 갔다 이 곡이 잘 안되네 이 곡이 Take Me Home Country Road 이잖아 1971년에 발매된 곡인데 이 노래가 네 50년 됐어요 그러면? 네네 그러니까요 정포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네 진짜 50년 됐어요 지금도 굉장한 큰 흥행을 받고 있고 사랑을 사랑받고 있죠 네 받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사랑받습니까? 네네 근데 한국에서 사실 더 좋아해요? 더 좋아하는 노래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뭐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오래된 노래 미국에서는 라디오를 틀면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노래들 한국에서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약간 감성 있는 Country 그런 뽕이 있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국으로 치면 트로트 같은 거잖아 네 맞아요 미국 트로트 미국 트로트 country country 느낌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일절을 들은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단체 환경에서나 술자리 노래방에 있을 때 후렴구를 부를 수밖에 없게 되는 노래이잖아요 이게 미국에서도 일어나는 일인데 아이스하키 팀 경기에도 휴식 시간에 브레이크타임 이 노래를 해요? 네 이 곡을 연주가 되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이제 페이드아웃 시켰는데 관중들은 하나만을 계속 부르려고 하고 계속 불렀고 이제 전통이 탄생이 된 거예요 트래디션처럼 결국 후렴구 부르고 이제 한두 번 하고 딱 끝나야 되는데 계속 country hole take me home 아 계속 부르는구나 계속 불러가지고 결국 49년 만에 처음으로 그 팀이 스탠리컵 결승까지 진출했다고 해요 스탠리컵이 NF NHL 그렇지 그렇죠 하킹 네네네 캐나다까지 포함한 가장 권위있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같이도 어느 지역에서는 이렇게 엄청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전통처럼 뭐 계속 단체로 부르내는 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뭐죠 아 10월의 마지막 번 그 이용시 노래 그리고 이제 뒤처진 계절 이제 좀 지금 지금 있잖아요 여의도에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벚꽃 엔딩 계속 나오죠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수에 나가면 365 여수 밤바다 계속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영어로 뭐 스프링 앤펜 이라고 많이 불러요 뭐 썸머의 히트를 줬으면 매번 그 여름에 나오는 노래 그러면 썸머 앤펜 이라고 할 수 앤펜 앤펜 이게 국가에도 노래 노래 저기 뭐라 그래야 돼 국가 국가 맞아요 맞아요 그 계절의 주제가지 주제가 맞아요 주제가 주제가 앤펜 앤펜 그래서 나셔널 앤펜 동해 월과 백 그 앤펜처럼 나셔널 앤펜 가 있는 바에 이제 뭐 계절마다 앤펜 일 수도 있고 시대마다 앤펜 일 수도 있고 교가는 뭐예요 어떤가요 교가 학교 학교에서 부르는 미국은 학교에 노래가 없나요 없어요 그래요 프라이빗 스쿨 에만 있을 수도 있지만 파빌릭 스쿨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학교 노래 부르라면 노래 안 불러요 없어요 왜 불러요 왜 있어요 우리나라만 부람산 정기받은 졸업식 같은 거 할 때 네네네 그렇지 부람산 정기받은 우리 우리 권하들 없어요 없어요 미국에 산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미국 산이 엄청 많죠 한국 중학교 교과를 거의 한 사람이 다 썼다는 거 알고 있나 아 중학교 교과를 거의 기계식으로 약간 그 동네 산만 바꾸면 돼 한국은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노래를 정말 좋아하고 그래서 어딜 가든 약간 붙이고 싶은 노래를 붙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교과가 없다 아 난 처음 알았는데 네 전 세계에 다 있는 줄 알았어요 메이비 막 큰 대학교에서 그런 앤편이 있을 수 있지만 매번 부르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네 약간 뭐 군대문화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군가 부르듯이 학교에서 군대문화라기보다 약간 일제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제식 일본 사람들도 하면 기미가요라고 그 노래가 좀 좀 이상하잖아 약간 그거 부르고 한번 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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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습해보겠습니다 제가 집에 데려다 줄게요 라고 하면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ll take you home I'll take you home I'll take you home 그렇죠 우리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그냥 놀래 라고 하면 chill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chill 앉아있는 상태 키스하기 전 상태 키스하기 전 상태 일 수도 있고 그냥 노는 상태 릴렉스한 느낌 한국 그거하고는 약간 안 맞는다 그래요? 약간 리앙스는 똑같아요 라멘 먹고 갈래? 라고 하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Do you want to watch 넷플릭스 and chill 라고 하면 그냥 넷플릭스 and chill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라면 먹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그런 뉘앙스가 있다 그렇죠 라면 먹고 뭐 땡땡땡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넷플릭스 and chill 그렇죠 TV를 보고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릴렉스하면서 뭐 땡땡땡 이어지는 상황 넷플릭스 보러 가려고 했는데 넷플릭스 안 봐도 되죠? 그렇죠 정작 넷플릭스는 없어 거기 맞아요 가입이 안 돼 있어 가입이 안 돼 있어 영화 보고 갈래라고 할 수 모든 초대가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Let's take a break 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좀 쉽시다 좀 쉬자 쉬는 시간을 갖자 Let's take a break Let's take a break 힘든다 그렇죠 Let's take a break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테이크를 잘 써야 됩니다 테이크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는 get get a break 이라고 하면 살짝 다른 여기요 다른 의미라고 하고 있어요 get a break 그리고 이제 현찰도 받으시나요? 라고 하면 아 Do you take Do you take Take cash 그렇죠 뭐 크레딧 카드 카드도 받으시나요? 라고 하면 Do you take credit cards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언제 한번 데이트해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김프로님 어떻게 하죠? 런던식으로 Can I take you out sometime? No 아직 거절한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 나 영어 못한다고 그런 줄 알았어 장난이에요 맞아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Do you take a cash 이런 거 미우일 많이 써요? 네 Do you take a cash or is cash okay? 현찰 괜찮아요? 제가 얘기할게요 캐시오케 캐시오 캐시오 크레딧 캐시오 크레딧 대충 이런 거 많이 쓰지 맞아요 맞아요 그건 이제 상점 주인이 많이 쓰는구나 주인 입장에서 캐시오 크레딧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내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카드나 근데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 캐시오 크레딧 그래가지고 크레딧 카드를 얘기한 줄 알았거든 네네네 근데 외상 아 크레딧을 스토어 크레딧처럼 응 외상 그래서 그때 좀 당황했던 맞아요 맞아요 홀세일러한테 갔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캐시오 크레딧 그래서 나는 크레딧 카드냐 캐시냐 이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너 외상할래? 오 그래요? 응 그럼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카드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더 낫겠군요 그렇죠 캐시오 카드 캐시오 카드 네 맞아요 그래서 외상을 했죠 그때 그게 뮤테인의 상술이야 아 그래요? 내가 굉장히 안전한 사람인가를 미리 확인하고 캐시오 크레딧 해서 크레딧을 하잖아 그래서 2,000원씩 나한테 크레딧 주잖아 계속 거기를 거래할 수밖에 없지 그 사람들 친구들이 다 나를 보고 있어 그런 경험이 있어요 크레딧이 굉장히 중요한 미국에는 신용이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캐시 문화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이건 근데 우리 매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원래는 노래를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저작권 때문에 노래를 아 근데 반주 없이 무반주를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네 한 번 불러볼까요? 아 그래도 돼요? 원래 노래 배우려고 했던 건데 아 그래요? 너무 영어 수업이 돼버렸네 오 two 예 으음 아니 근데 이게 매주하는 거예요? Sentíz 원한다면 모르겠어요 If you want 한 번 배워 그럼 배워볼까요? 네 일단 어 따라 부르면 되는 건가요? country road take me home to the place where I belong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ome Country road 무반주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흔치 않아요 소름끼치는데 이 노래는 계속 이것만 반복이죠 그쵸 뭐 1절도 있는데 거의 이것만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저요? 자 가사 주세요 그러면 그럼 country road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Where's the world I'm out in my mind Take me home Country road 아 왜 신음소리를 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요 소울이죠 소울 컨트리 소울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김 프로님 기대됩니다 런던식으로 런던식까지는 안되고 한국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사 주세요 이 가사를 뭐 또 달라고요 이 정도 외워야죠 어떻게 이걸 외워지 지금 자 갑니다 country road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west virginia 여기가 어렵네 west virginia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ome country road 순수한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음주 후에 불러야 되겠구만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 미국 노래 부를 때 아까 west virginia 이럴 때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박자가 조금 한번 해봐 한번 해봐 west virginia west virginia west virginia 안녕 존덴버의 제목이 Take me home country road Take me home country road 네 좋은 노래 우리 푸니타님과 함께 재밌게 배워봤습니다 금요일마다 어쩌면 될지도 모르겠고요 여러분 반응 봐서 근데 지금 9시 10시가 다 됐는데 2만 1000분 이상가 아마 계신데 이런 방송 처음 봤죠 네 처음 봐요 오픈 스튜디오도 처음이어서 엄청 많이 떨렸는데 어떻게 막 했는데도 그냥 몇만 분 계시네 자 우리 푸니타님 우리 3프로TV에서 또 영어를 책임져주고 계시니까요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쁘게 봐주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이렇게 오늘 아침 방송을 근데 내가 정프로 음치라는 얘기는 안 해야겠다 사실 내가 약간 음치상에 가깝거든 형님 만만치 않네요 만만치 않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다른 계열의 음치 근데 내가 진짜 잘하는 노래는 정말 잘하거든 아 그럴 수는 없어요 보여드릴까 이 목소리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라이브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라서 이렇게 스페셜한 거예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3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